I can keep it on 운명될 몬아 너들 불을 켜을 Don't give a word 너의 손에 영역해 날부터 I don't, don't, don't give a word I don't give a word 본격 제한 여행 버라이어티 앤 다이온 진짜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와 나이스! 오이차! 오이차! 오이차 이수 준비 끝!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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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개시! 타격 개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성공! 한낮 찌든 더위를 날릴 시원한 물놀이가 끝나고 오이차! 오이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행의 꽃! 바베큐! 와! 와! 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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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너희도 뭐했어? 너희가 뭐했어? 어? 가져갈게요? 어 이제 그거 무거워서 조심해 와 너무 뜨거워 잠깐만 맛있지 이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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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여기 열어주세요 이게 좀 부들부들해 보이네 근데 이거 약간 호주 바이브인데? 바베큐에다가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 너무 배고픈데 먹어도 돼요x2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음 아니 너 개인적입니다 형 오늘 타락도 안 하고 어 그냥 와줘 아 우리 앞에 약간 이런 분위기의 약간 밥을 먹으니까 쏙쏙 뻔히 생각나누구만 노래방 단양 갔을 때 했었잖아요 응 2023년 버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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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퍼트 해야 되겠어요 아니, N.I.P는 N.I 할 때가 진짜 그때가 초반이었는데 대회 초때 그때가 고인들어 그때 진짜 열심히 했다 말이 좋았어 거기 박수야 지금 거실에다 이불 깔고 잤는데 TV님한테 간식 사달라고 그러고 야 많이 좋아졌다 우리 진짜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야, 그때 1층이었잖아 네 3년 차이니까 3층인 거야 이제 오 4년 차이니까 4층 오 수영장도 있어 우리 짠 한 번 할까요? 오케이 이제 오케이 N.I.P는 we are 파이팅 파이팅 진짜 한 단어 같았다 페이트 파이팅 파이팅 우리 옛날에 그 뭐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 써가지고 연습생 때? 네 오, 맞아요! 클리프 때 그거 뭐 잊지 않았어요? 다 같이 파이팅! 뭐 기름 냈어 어, 옛날 생각나 어 폼스테이 상습장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일단 신발을 진짜 심할 정도로 끌고 다녔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 제 신발 밑창은 얼마큼 달아 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나 궁금해가지고 티야 티야 너 역시 티야? 밑창은 얼마큼 달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궁금해가지고 진짜 거의 스텝 하듯이 퐁 이러면서 스텝 하듯이 퐁 이러면서 끌고 다니는 거야 거의 신발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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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 끝 커트 진짜 아, 재희가 저리 재희가 저리 재희, 재희 가방 보스터백 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희가 저리 어떻게 좀 표현했어 아니, 나는 재희가 항상 우리 급하게 가는 거야 이거라니까 아, 걸음이 진짜 빨랐어요 재영이 난 이거라니까 오래봤어 맨날? 넌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 아, 랩탑 맞아, 얘 이거야 이거 아, 제가 진짜 희승이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나도야, 근데 하하하하 난 진짜 인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PT에서 봤잖아 근데 항상 인사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재희가 약간 좀 한 2초 있다가 이렇게 제가 네가 이렇게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익숙치 않았어요 그때 한국 시기에 인사가 고개를 숙인다는 거에 인숙하지 않았다 아, 이거 형을 관찰하고 싶었어 하하하 나를 왜 관찰지 나를 왜 관찰지 아니, 근데 진짜 희승이 형이 약간 되게 무상의 연습생이긴 했지 되게 약간 되게 약간 진짜 신기했어 되게 되게 포스가 있었어 희승이가 아니지 제이크 옛날에 한국어 진짜 못했는데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심재윤입니다 심재윤입니다 아니, 저는 첫날에 스케줄표를 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개인 연습시간이 있는 거야 레슨도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그냥 개인적인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야 되는 줄 몰랐어 난 그냥 뭐 집에서든 뭐는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라 이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물어봤더니 엄청 혼났어요 출근하기도 전날에 저는 딱 니키의 첫인상이 그거였어요 그, 이게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갖고 모든 연습생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CCTV가 있단 말이야 그래, 니키가 거기서 온 따고 있는 걸 봤어 그게 내 너의 첫인상이야 온? 온 온? 그 바나나 후드티에다가 체크바지 입고 있었던 거 바나나 후드티 뭐 어떻게 기억해 나 그 너의 첫인상이었어 나 되게 웃긴 거 하나 있다 니키에 반한 거 제가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 앞에 이제 대기실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 T&D 룸? 그 중간 있잖아 거기서 제가 팝핀 영상을 보면서 그 이제 팝핀 수업을 듣고 난 후여가지고 막 팝핀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니키가 옆에서 살짝 보더니 하고 똑같이 따라해 진짜요? 거짓말? 진짜 아 얘가 진짜 프라이드 강한 친구구나 오 진짜 기억이 하나 들었어 바로 거짓말 아니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저 연음센트때부터 희승이 형의 리스펙이 있었어 거짓말 아니 진짜 안무도 똑같은 거 하고 아 맞아 쌤이 똑같았어 네 코레도 똑같은 거 하고 되게 잘 춘다라는 그 소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니키는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너무 아니 형이요 너가 많이 가렸어 아니 나는 인사를 진짜 눈빛으로 많이 보냈었는데 너 어떻게 봤는지 알아? 나 진짜 약간 니키가 진짜 보이는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 눈빛을 보내고 다녔었어 어 아 근데 난 그게 친해지자는 의미를 뭔지 몰랐네 근데 차마 말은 못 보겠고 플래슈 그 뭐지? 어디지? 거기 식당 있잖아요 프레슈비 프레슈비 아니 난 카레마치에서 진짜 자주 만났는데 와 거기서 희승이 형이 마주칠 수도 있는 너무 와 카레마치처럼 깊었는데 거기 오랜만에 형은 가고 싶어 말을 안 걸어줘서 너무 서운했어 그때 근데 여러분 아니 근데 솔직히 이번 활동이 이번 활동 어땠어?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기분이 제일 이상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보이넥스드 노어 친구들이랑 틱톡을 한 번 찍었었는데 제이랑 저랑 같이 찍으러 갔는데 갑자기 전 멤버가 다 나와서 공식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번에 활동보다 활동 후에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맞아 어떤 느낌이야? 그냥 약간 여러모로 아니 저는 아니 최근에 많이 우리가 느끼지 않았나 느끼는 게 많지 않았나 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오 저도 근데 이건 다 느꼈을 것 같아 뭔가 맞아요 진짜 약간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 뭐야? 다혜야? 근데 저거 뭐야? 다혜야? 어 맞다 오늘 슈퍼문 뜬다는데 우와 진짜 슈퍼문이 아 우와 저거구나 발 엄청 커 우와 역시 이것은 운명의 여행 왠지 일찍 잠들기 아쉬운 우리들의 밤이 흘러갔다 홍문 갑시다 엔 아이폰 공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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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굿 시무지만 의디 최시 مت까 ¿ 의디 최시 record? 서정이랑 매zie 이제 선정이란 중이 얼마나 외로웠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부대의 생각! 지승이 형 갑시다! I want a book 가끔은 난 집 앞둔들이 필요해 바라보는 눈물이 너무 많아 저뻘이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해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흘러가야 되기 세이!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갇혀 봐 올인 생선을 외쳐서 먹어 뻔어지는 도시 We going on Honey, got our money, money 다음 노래 유짱 사랑했나 봐 아 사랑했나 봐 너무 좋아 저 근데 잘 몰라요 저 뭐지 몰라요? praise ya 아 윤도현 선배님 사랑했나 봐를 모르는 건 좀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저랑 같이 부를래 오케이 이omed Whenever은ı 리그러면서 사진 make safy 나이스샷! 무슨 목소리? 셀프 박수 둘 아이 대박 멋있다 아, 그냥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후우! 사장님 나이스샷! 무슨 목요? 셀프 박수! 아, 멋있다! 모십니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잊을 수 없어! 자꾸 생각만 끊길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이러는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 어색한 내 사랑은 어색한 내 사랑은 어색한 내 사랑은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 난 네 모습 모른 척 할래 한 번쯤은 날 뒤돌아보며 뒤돌아보며 아파했던 믿을래 바보인가 봐 바보야! 한 마디 못하는 맞아!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잘 지내 행복한가 봐 행복한이 여전한 미소를 너무 미소가 이쁘구나 나는 멀쏠 없어 너 때문에 그대처럼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 널 닮은 미소짓는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는 손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와 픽 소리가 너무 아쉽다 아 아쉽다 아쉽다는데 그게 뭐였지? 뭐야 너에게 난 나이 넌 너에게 난 너에게 난 안주의 동굴 처럼 슬램덩크 슬램덩크 로우 오 있다 슬램덩크 에스티 내가 원한 건 이거였어 야 한국어인데? 박대건 알아? 잘 모르는데 뜨거운 코트를 가는 너 너에게 가고 있어 함께한 댄스에 위해 모든 걸 볼 수 있어 코로나 고시력 스타 힘든 시간들이지만 웃을 수 있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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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 여기까지 오케 여기까지 임팩트 있었다 오 뭔가 그 차오르는 게 있네 네 어 뭐해 슬랫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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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점이야 음지쳐 엥 엥 엥 엥 그거 부르고 싶은데 아 졸려 아 졸려 나를 담은 가면에서 형, 구해줘 해볼래요? 구해줘? 저 탕으로 해 먹을래요 어, 뭐야? 와, 탕으로, 탕으로, 탕으로 구해줘 뭐야, 하고 있는 거야? 네 잘하는데? 아, 좀 알만한 거 보고 있지? 어, 판타지 베이비? 베이비, 여긴 뭐야? 여기부터라 맛있어 베이비, 여기부터라 여기부터라 여기부여라 베이비, 여기부터라 베이비, 여기부터라 맘을 열어라 머리 비워라 불을 지펴라 어, 어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 내가 느낀 그댈가 alright Me 나무를 맞추라 여기부터라 위로 저 위로 날 뛰고 싶어 oh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와우 판타지 베이비 Let's go Let's go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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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r hand Baby dance 노래! 하나, 둘, 둘, 열까지 모든 게 다 할 수 있 월방팔을 미친 모습을 잃어들고 하늘은 충분히 평을 안 부르니까 아무것도 보지 말란 말야 느끼란 거야 내가 누군지 심장 속에 맞게 뛰기 시작해 가는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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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고! 레티씩 유 랜드. 문진부터 해? 아 안 됐는데. 근데 이건 진짜 됐어요. 된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선우야,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 하나에 하나씩 보자요? 실패작은 과감히 버리죠 근데 그걸 굳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럽은 지금 완성했어 냉동실에 넣어놔야지 이퓨 할까, 이퓨? 이퓨 뭐죠? 그녀가 돌아가요 왜 이렇게 나죠? 뭐하냐 지금? 멀어지는 그 뒷모습 안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돼요 아, 잘했다!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질까 successes 내 생각은 널 내 생각을 널 내 생각은 널 내 생각은 널 왜 찾아야지 아휴 퓨우 그니는 어떤가요? 아신탕으로 안 해 와 많아? 왜 많아? 퓨우 형 근데 여기 방에도 목이 많이 들어왔어 아이고 저기도 있다 여기 엄청 커 와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여기도 있다 아 여기 철통 모양이겠네요 여기 문 진짜 열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많아? 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어디에 자는 거예요? 방 어떻게 다녀? 방 어떻게 다녀? 방 어떻게 다녀? 방 어떻게 했어요? 상자툰 상자툰이 아닐텐데? 형 꼴등인데? 저쪽이 상품에 사놨는데? 형 그냥 저랑 같이 잘래요? 저 그냥 여기 씻고 자기 정원인데? 어? 저거 여기 있어야 돼 가도 돼? 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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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벌레이랑 같이 자야 돼 응? 벌레이랑 같이 자야 돼 차단하나? 잘자요 잘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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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온다, 온다, 온다 와, 온다 컴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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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와 와 와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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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동해야겠다 오랜만에 인생을 만끽하고 있어 아, 어깨 못 풀리네 아, 깨끗하라 정신을 쓰여야겠다, 정신을 쓰여 제이 형, 밥 먹을게 제이 형, 맛있게 먹을게요 야, 국수기 진짜 맛있다 음 오, 많이 했네 딱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맛있네 여러분,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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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번이면 돼, 한 번 한 번만 버텨면 돼 야, 왜 방해해 협조해서 한 명만 방해 왔어 아, 그럴까? 이거 뭐야? 아, 그럴까, verb 이거 뭐야, 이게 Personal 아, 네네네 아, 낫다 수고하십均 climımızı days 보 car 가위보 로